음악 여러분 대학가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약 4천 명의 시국 선언 이후에 여기에 자극을 받던 대학생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퇴진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에서 12월 2일 날 연명연소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화여대 양심에 찔려서 위기를 모른 척할 수 없다 학생들의 양심과 죄송합니다 양심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양심 나라를 위한 양심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법제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서울여대, 고려대학, 경희대학, 서울과학기술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본은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벽보를 붙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벽서죠 벽서 벽서 붙이면 이 포졸들이 잡으러 다니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언론 창구입니다 벽서라는 것이 이 벽서의 전통이 우리 대학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언론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완전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더 이상 이 나라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서울대학도 대자보가 붙었고 창원대학도 대자보가 붙었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퇴진 투표를 하다가 학교 당국과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했었죠 젊은 청년들을 제압하는 역풍은 반드시 불러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 붙었던 대자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힘을 내서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SNS 그리고 대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하는 과정으로 조금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에 이어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학생들도 그것에 자극받아서 이제 대자보를 통해서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도대체 자영업자의 폐업이 99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어제 말씀드렸고 순수출도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보다 못 미칠 것이다 올해는 2.0%고요 IMF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IMF하면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기업의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BSI 이건 기업이 느끼는 것이죠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비가 진작될 것이냐 아니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냐 이 기업의 심리지수가요 전산업의 0.6% 하락했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주체고 또 소비자가 주체입니다 그 주체 요인 중에서 기업이 지금 아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은 CBSI 기업 심리지수가 2%나 하락했습니다 2%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손 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오직 한동훈을 내치기 위해서 오직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러시아, 오크나이나 전쟁에 어떻게든지 개입해서 남북 대리전을 이끌어내려고만 주목하고 있고 검찰 자기 수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김건희를 보호하고 특권 세력들을 옹호하기 위한 도세만 쓰고 있습니다 아니지만 가끔가다 국제정권자들은 말이죠 국민을 위하는 척해요 이 사람은 이것도 없습니다 기업이 망해가고 한국 경제가 망해가면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이 책임집니까? 김건희가 책임집니까? 결국 그 몫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왔고 당시에 우리는 금모기 운동과 구조조정을 감수하면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더 황폐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좀 더 벌려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중산층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인류대학에는 잘 사는 집안 아이들만 가고 지방대학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됐습니다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이 똥 더러운 똥 이거 누가 치울 겁니까? 그들이 치울 겁니까?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부담입니다 나란 일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악인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존 노크의 경고가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도 빨리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길은 결코 이상한 행동도 아니고 빚견한 행동도 아닙니다 바로 광장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광장의 정치라는 학문용어도 있습니다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바로 그 집정민주주의 그것이 의회를 변화시키고 정당을 변화시키고 법원을 변화시키고 검찰을 거꾸로 트리는 그러한 정치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그렇게 해왔고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장의 정치가 전 세계 국민들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윤석열 놓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남북 대리자 아주 만지작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특사단이 윤석열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안 했다 그래도요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했을 것이고 살상무기를 보내기 전에 수순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특사단을 왜 윤석열은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영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보복했습니다 러시아가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은 비화하고 확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은 이 군수산업의 이득만 취하는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하고 미국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소진시키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선부터 온 주가가 치솟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무기지원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에 찰상 무기를 보내서 남북 대리전을 만들어내서 그 전장에 우리의 젊은 병사들을 보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구로 재물 삼아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국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계엄령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흉계라는 것은 이미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입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한 언론에서 누차 얘기하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 국민 삶의 역사는 우리가 거리의 항쟁을 통해서 광장정치를 통해서 바꿔놨다는 바꿔놨다는 중요한 역사적 법칙과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2기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예정된 사람이 미국의 폭스뉴스에 나와서 윤석열에게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왈스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윤석열에게 얘기했습니다 최희만은 바이든 믿고서 너무 나대지 말아 까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당선되고 1월에 정권을 확실히 인수하게 되면 너 윤석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전쟁 붙이키지 마 젤렌스키하고 합쳐 전쟁 붙이키지 말라고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분쟁을 끝낼 필요성과 그리고 분명히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통화할 거야 윤석열은 패싱이야 러시아의 푸틴도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최후 통첩하는 얘기를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푸틴은 크레멀린 궁에서는 우리 양국 관계 찰상력 무기를 우크나이나가 보내면 양국 관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얼마나 그동안 좋았습니까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하면 제3차 대전 참전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친위 구태타를 수시로 합니다 자신들의 수장 윤석열이 구태타로 집권하니까 우리도 겁날 거 없다 뭐 그러는 겁니까 집단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입니다 바로 쳐넣어야 돼요 행정부 공무원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하고 말건 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선은 선생님 겁도 없어요 자기들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탄핵 추진 비난을 흥려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시도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유언적 위협적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선출된 자들을 겁박합니다 누가요? 특권 세력이 우리는 특권이야 우리를 탄핵하지 마 개돼지보다 못한 니네들이 왜 우리 특권 세력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야 기분 나빠 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니네들 나라가 얼마나 갈지 니네들 세상이 영구불병 갈 것 같냐 니네들 로폼 형성해 왔고 나가서 해먹고 안에서도 해먹고 김건희한테는 그냥 꼼짝 못하고 핸드폰 다 뺏기고 황제수사하고 혐의 없으십니다 여사님 니네들이 했던 그 작태와 행태가 영원히 갈 줄 아니?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광주에서 우리 국민들을 흑살했던 전두환이 영원히 갔니? 어제 그 누굽니까? 신지호 전략기획위원장인가요? 김건희 고모 김혜섭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원이가 벼락마저 돼질 집안이라고 하하 이걸 신지호가 전했어요 김혜섭 목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올린 글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대단합니다 목사님께서 김건희 고모라고 그러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악의적인 드루킹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간다 동훈아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몰약이 수준을 넘는다 한두원 가족이 얘기하는 거죠 벼락마저 돼질 기반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죄명이래요 참다 죄명은 윤석열과 김건희 아닌가요? 한두원의 대통령 배신 배신했다고 부르죠 총선을 지고도 막무가내식 밀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김건희 얘기예요 김건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두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두원의 집안 사람들이 막 올린 거 아니에요? 아이디로? 김혜섭이라는 목사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에게 로뎀직이라고 불렸던 현재는 대한 언론들의 취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있는 로뎀수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하성 여의도총의 로뎀계 소속 목사입니다 평화나무하고 유탐사에서 계속해서 취재했던 사람 내일 강진구 기자 나오면 나오시면 한번 이 얘기 좀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유튜버들에게 1억을 썼다 1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건희는 고향에 세웠다 구약을 줄줄 웬다 주일학교도 나갔다 누가요? 김건희가 무당이 나가라고 그런 모양이죠 강산면의 병상교회도 세웠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기회의 산업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회의 산업 원거리 경영과 태양광 발전의 미스터리 이 김혜섭 목사는 2019년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화환 전시를 주도했던 신천지도 국민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윤 후보 장관님은 대선 때 얘기예요 명성교회 권사였고 권희 여사는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다 이 김혜섭이 당무에 개입해서 설쳐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가 나서고 싫으니까 대리로 시킨 것인가요? 알아서 한 것인가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건희 당이다 이를 까불지 마라 동훈아 스스로 나가라 벼락 맞아서 저주받지 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콩까라당도 이런 콩까라당이 없습니다 진짜 참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아무 소리 못해요 겁먹는 거죠 고모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